오늘 기자회견 제목은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김남국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그리고 투자 사태가 터져서 국민들이 대단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충격을 넘어서 이제 분노를 참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더 가상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이해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가 되지 않아서 국민들은 지금 크나큰 정치 불신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넷은 이 재산 공개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어떤 방법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언으로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로 드러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님 그리고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께서 먼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입니다. 재정넷은 재산 공개,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 윤리법에 있는 재산 공개 제도에 내실을 강화하고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해서 법 개정을 함께하자는 취지로 시민사회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연대단체입니다. 올해가 공직자 재산 공개가 이루어진 지 30년입니다. 부당한 권한을 남용해서 부당하게 재산을 늘리지 않는지 이러한 소질을 차단하고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거듭나고 윤리 강화를 위해서 자질을 좀 높이자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공직자 윤리법에는 부동산 자산, 현금 자산 등에 대한 재산 공개가 하도록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재산 공개의 축소 공개 등의 논란이 있고 이런 허점을 이용하고 또 재산 공개 관리 주체인 공직자 윤리위원회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부실한 심사를 흠타서 공직자 재산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국민들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판 수십억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거래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국 의원 스스로는 불법은 없었다. 현재도 가상자산은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불법이 없다라는 취지를 얘기하시면서 나름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해명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건 정말 국민들의 분노와 공직자 윤리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발언 아닌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지금이라도 그 자사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해명과 부실한 해명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오히려 의혹과 분노가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해명한 내용을 보시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서 9억 8천만 원의 보유 매각 대금이 발생했다. 그 보유 매각 대금으로 코인을 샀다. 코인을 샀고 코인의 가치가 올라서 투자한 원금을 다 회수해서 그걸로 안산에 있는 아파트와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 보증금을 지불했다. 그리고도 지금 9억 원의 코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해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22년, 23년 공직자로서 재산 공개한 내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2년 재산 공개 때는 현금 10억 원의 예금 재산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변동 사유로 기재한 것은 주식 대금의 매각이라고 썼습니다. 즉 코인 자산을 매각해서 생긴 발생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또한 23년도에는 예금 재산이 6억 5천이 줄었고 전세 보증금 등에 지출이 8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7억 7천이 늘어났다는 걸 신고했지만 거기에는 예금 재산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도 보증금에 의한 지출이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코인 자산의 거래를 통한 보증금 회수와 그 수익을 다시 지출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김남국 의원한테 관련 자료를 받아서 소명을 받은 것인지 저희는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는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2023년도 재산 공개 때 예금이 줄어든 금액은 6억 5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보증금으로 갔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예상하고 있고 김남국 의원도 그렇게 기재했습니다만 보증금 증가액은 7억 7천만 원입니다. 금액이 서로 불일치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1억 2천만 원의 금액을 조달했는지에 대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취득 경위 등의 가정들을 소명받았어야 하는 것이 현행법에서도 맞지 않나 저희는 판단됩니다. 그런 가정들이 있었다면 지금의 이 논란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도 파악을 했을 것이고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부실한 심사, 허술한 재산 공개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 개선은 당연히 필요하고 김남국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투명한 억측과 또 다른 이해충도 논란 등에 대해서는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지만 김남국 의원 스스로 먼저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발언을 맡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재근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위공자가 거액에 수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이 전혀 국민들에게 보여지지 알려지지 않아서 이 공직자 윤리법의 재정 취지인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이해충돌을 막아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겠다라는 공직자 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재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다.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제적인 실무적인 과정을 보면 변동 내역들을 신고하도록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의 이번 코인 논란은 단순히 보유가 드러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공직자가 됐다는 점에서 그 문제이고 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충분히 말씀드릴 테니까 따로 언급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신뢰를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선 안 되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들,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행정부 공직자들도 당연히 코인들을 많이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법무부 같은 곳에 정부 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에서는 비공개로 일관했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나서야 그 사항들에 보유한 코인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서 고위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코인 보유 현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로 드러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김성달 사무총장님 그리고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님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님 그리고 경실련 서휘원 팀장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맡고 있는 하승수입니다. 사실 이번에 공직자윤리법 재산공개제도에 큰 구멍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수십억 원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등록하지 않을 수 있고 공개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사실 이게 과연 김남국 의원만의 문제일까라는 것이 저희 시민단체들의 생각입니다. 사실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등록 공개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은 이미 시민단체들이 주장을 해왔는데 그동안 국회에서 입법을 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사태도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이라도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법 개정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법 개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는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정확한 보유실태나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재산 등록 공개를 받을지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데 그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거래해왔는지 이것을 밝히는 것이 저는 앞으로 제대로 된 입법을 위해서도 반드시 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도 최근에 김남국 의원권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미 김남국 의원은 어제도 압수수색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국회에서 할 일은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고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299명의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 여당과 야당은 답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생각한다면 스스로 개인정보 동의서 써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맡겨서 정말 전수조사를 하고 일각에서 우려되는 것처럼 혹시나 이번 전수조사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상자산을 포함해서 철저하게 공직자 재산 등록 공개 제도가 운영된다면 이번에 혹시나 빠져나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부분은 드러날 수 있고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김남국 의원을 제한 299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루빨리 시작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의혹과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실감, 분노에 대해서 정치권이 제대로 된 화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난체 경실련의 서 의원 팀장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가상자산 재산 신고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지만 전수조사 없이 법 개정만 추진한다면 그 법 개정 이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정치인의 가상자산 보유와 그 과정에서의 부패 행위, 이해충돌 의혹 등은 규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와 같이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권익위가 부패 행위,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공공기관 실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기간인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재산을 재등록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미 인사혁신처와 국회 사무처 등은 보유한 재산을 모두 투명하게 신고하라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하여 재산 신고 시 예금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현행법에 가상자산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허점을 이용해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재산신고법 개정 이전이라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의지가 있다면 당장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수조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합의만 있으며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으로부터 물타기 의혹, 물기지 작전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선제적으로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국회 사무처의 자산 내역을 재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승수 공동대표님 그리고 서의원 팀장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구호를 한번 저희가 외치고 다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같이 해주십시오. 첫째,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관련 철저히 규명하라! 둘째, 권익위는 정치인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하라! 셋째, 국회는 신속한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제도에 포함시켜라! 다음으로는 참여연대 최재혁 간사님의 공직자윤리법 관련해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여연대에서 일하는 최재혁이라고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넣자라는 요구는 계속되었는데 이제라도 한단이 다행이지만 지금 날짜가 잡혀있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로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위 말하는 공직자윤리법 4조에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킨다! 이런 개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거 이상의 어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등록 대상 재산으로 가상자산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 등록에 있어서 하한 기준을 없앨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석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가상자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나와있는 법을 보면 천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이 부동산이나 주식과는 다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가상자산이라는 재산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이런 등록을 위한 금액 기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산정해서 등록시킬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상자산이라는 게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신고하는 내용과 내일 신고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기준으로 어느 액수에 맞춰서 신고하도록 할 거냐 그게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취득 원가에 가장 가까운 것 예를 들어서 매도, 매수의 금액 혹은 신고일 기준으로 종가 이런 것들을 변기에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길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각 개별기관의 행동강령상에서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신고액이 비상장 자산이나 아니면 상장 자산 구분하기도 하고 취득 원가를 하기도 하고 매도, 매수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산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 실거래에 가장 가까운 금액이 신고되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6조에 4에 보면 변동 내역의 신고의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가 변하니까 그런 변동, 가격의 변동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가상자산도 등록뿐만이 아니고 6조 4에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타 이해충돌봉지 법안이라든가 국회법도 개정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추후에 다시 종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혁 참여연대 간사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최연아 사무처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연항 점수 조사하고 가상자산 재산 등록 위해 공직자 윤리법 개정하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알려진 이후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가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위공직자라면 보유한 재산과 그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공직자 윤리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은 현행 공직자 윤리법상 가상자산이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는 증폭되었다. 부실한 해명은 의혹을 키우고 있다. 국민들은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수식 확대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며 자산 물리기에 급급했고 보유한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에 분노하는 한편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숨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묻고 있다. 정치권은 자신들의 목에 방울을 거는 가상자산 보유 현황의 전수조사에는 소극적이다.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지만 전수조사 없이는 법 개정 이전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규모 그 과정에서의 부패행위, 이해충돌 등에 대한 규명은 가능하지 않다. 이에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는 재정례세선은 정치권의 다음의 세 가지를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관련 철저히 규명하라. 둘째, 권익위는 정치인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하라. 셋째, 국회는 신속한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제도에 포함시켜라. 2023년 5월 16일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기자회견 낭동을 끝으로 오늘 발언은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구호 외치겠습니다. 가상자산 보유 현황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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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요청이 있어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보유 현황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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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이해충돌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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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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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하라.